Got to do it like this 안녕 Peace Come on wake up 나를 따라 do it like this 주저앉지 말고 그냥 do it like this 너의 꿈을 왜처럼 함께 do it like this Like this Gotta do it like this Put em up like this 멈춰 있지 말고 you can do it like this 두 손 놓고 있지 말고 do it like this Like this Gotta do it like this Do it like this Do it like this Do it do it like this Go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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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like this Do it do it do it like this Do it do it do it like this 단단히 맘 먹고 시작 뛰어갈 거야 Are you ready? 우린 남들과 달라 달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대화할 때 일단 세트장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좀 사이렌도 그렇고 굿나임도 그렇고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신나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좀 품격 있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장소 중에 뮤비 장소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멋있네요 Peace Look in LA LA You're in LA 뮤비 추억 Anywhere 남들 감사합니다 조각상인지 사람인지 한 번 맞춰보십시오 과연 이제 2절 벌스 이제 들어가는 곡번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제 파트가 있는데 거기 부분을 불렀습니다. 이제 CG 처리가 될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번 뮤비 진짜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뮤비 주인공은 저 있나봐요. 벌써 작년 Intelli 할 말이 엄청나는 doen 이런 조건가 우린 빛나는 존재 아무도 막 잘 못해 Cause your hands are together now Come on wake up 나를 따라 do it like this 혼자 울지 말고 크게 do it like this 잘 해보겠습니다 날 따라해 봐요 do it like this 난 뭔가 같이 love and peace 너 왜 비웃어 내가 웃기니 웃어 난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받쳐봐 지뢰 잡고 치까 지뢰 잡고 치까 지뢰 잡고 치까 지뢰 잡고 치까 마음에 듭니다 성공 살짝 컨셉을 도둑질하러 온 악동들 근데 제가 좀 보스 그래서 이 골목에서 팍 뒤로 가면서 우린 남들과 달라달라 하면서 쉿 비밀로 해라 저를 말리니까 제가 Don't control over me 하면서 나를 컨트롤하지 마라 탁 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오늘은 뮤직비디오 촬영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그 이제 영화관 폐 영화관 같은 데서 뮤비를 찍었고요 한 번 더 찍어줘요 오늘 야외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모델 분들과 댄서분들과 이렇게 뭔가 행아웃 하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어요 좀 자유로운 느낌을 많이 감독님께서 표현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잘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익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살짝 삼겹살이 된 것 같아요 곡곡풍 느낌으로 입고 왔습니다 이쁘죠? 평소에 이런 스타일을 되게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입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와 미국 햇빛이 살짝 삼겹살이 너무 뜨거워요 아까도 제가 걸어오는 신을 찍어야 했는데 눈이한테 이렇게 걸어왔는데 근데 약간 일부러 찡그린 것 같아서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차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차가 아니라 타임머신 느낌이에요 시계도 있고 이거 타임머신이에요? 아 이거 타임머신이에요? 제가 이거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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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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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런 책 봤던 것 같긴 해요 연기 할 수 있지? 내 차에서 벗어나 왜 형의 차야 형 변화 있어? 너 방금 너라고 했지 형 변화 있어? 형한테 너라고 했어요 차 사실 공전 못하거든요 사실 제가 차가 비어준 거 같은데 동섭이가 설정을 했어요 기계 잘 날아오는 거 아시잖아요 오 멋있는데? 오! 운전하는 척 해봐 오 뭐야 갑자기 포징어 제가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많은데 지금 하나 둘 셋 큐! 지구 끝까지 퍼져 오 오 작은 울림의 시작 오 오 오 네가 원하는 대로 Start Come on wake up 나를 따라 Do it like this 주저앉지 말고 그냥 do it like this 너의 꿈을 외쳐 함께 do it like this Like this Yeah Gotta do it like this Put him up like this 멈춰있지 말고 이거 do it like this I think it's all about me I'm gonna die I'm gonna die I'm gonna die 멋있네요 지금 저 랩분들하고 프리스타일을 했는데 아시아한다고? 와 비로소 LA를 느꼈다 갈등 상태였는데 같이 6월 5월 그냥 지나실 수는 없었어요 이거보다 그의 느낌은 아이씨 어이 아이씨 아이씨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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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를 따라 do it like this 해 혼자 울지 말고 크게 do it like this 몰라 숨어 잊지 말고 Do it like this Like this Gotta do it like this Put em up like this 포기하지 말고 다시 Do it like this 도망치려 하지 말고 Do it like this Go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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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like this LA 절대 꺼지지 않을 테니까 Light it up, let it burn like the sun 빛이 어둠을 이기게 LA입니다 여러분 Sunset 이 씬이 뭔가 살짝 도시에서 활출하는 듯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도망가는 탈찰 탈출 진짜 신납니다 뭔가 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들어와 I don't want to do it like this 도망치려 하지 말고 도망치려ани 뭔가 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그림을 너무 무서워 LEAVE LEAV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제 제가 순대국밥을 먹었거든요. 순대국밥을 먹었어요? 응. 근데 너무 배고픈 나머지 바로 한 숟갈 떴는데 지금 혀가 탔어요. 그 뭔지 아시죠? 깔깔깔깔한 거. 따갑고. 아 뭔지 알아. 지금 말이 잘 안 나와. 입이 얼어서. 그래도 해가 엄청 떠서 지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희는 바닷가에서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지. 여기 부터 살짝 안 왔거든요. 경기도에 살짝 나머지 들어가지 않아요? 많이 나머지 아니라. Put him up like this 포기하지 말고 다시 do it like this 도망치려 하지 말고 do it like this Like this Gotta do it like this Like this Do it do it do it like this Go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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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like this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함훈입니다 네 저희 3집 타이틀곡 Do it like this 뮤비 촬영 마쳤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뮤비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한국이랑 되게 색달랐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뮤비나 앨범 그리고 자켓까지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다가 또 야외 촬영도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더 신나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새롭게 만난 댄서분들 모델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랑 또 함께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는 추억을 만든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편하고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행복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듀엣렙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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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렙 그리고 진짜 멋있는 모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재밌었고 진짜 모든 게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 하면서 되게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Do it like this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많이 주세요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Shout out to LA